지금 한참 화제가 되는 6월 10일 기준으로 337만 개사가 총 20조 5천억을 받았다는 것은 손실보상금이 아니라 손실보전금. 문재인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가 실패한 다음에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손실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탈락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늘은 처음에 337만 개사를 받았지만 못 봐 계속 탈락했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출 기준이 원래 30억에 5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추경 통과 과정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해서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업종들, 업체들이 지금 확인 지급 신청이라는 걸 신청하고 계십니다. 어제 부터는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손실보전금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탈락이 됐다. 또는 내가 이번에 새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분들은 사실 돈이 드는 건 전혀 없거든요. 손실보전금을 딱 치시면 스마트폰이든 PC에서든요. 그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한을 놓치면 또 못 받습니다. 7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준비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본인 사업자 등록증, 본인 인증할 수 있는 핸드폰에서 어떤 인증 관련 자료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출 감소를 입증할 때 확인 지급 절차에서는 부가세 과세 증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가 재작림에서 작년에 줄어들었다. 이게 전형제 매출 감소잖아요. 당국에서는 그걸 파악을 못 했는데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신고해야 될 자료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확인 지급 절차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이미 지급된 337만 개 사이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세청 인프라를 통해서 이분들은 매출이 감소했구나라고 다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못 받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지도 않으면 못 받았던 분들. 또는 매출 기준이 30에서 50으로 올라가면서 새롭게 편입된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은 지금 확인 지급 신청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공동 명의다. 그래서 다른 사장님으로부터 내가 이음을 받았다. 위임장으로 있어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도 지급 대상이 되거든요.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들도 지금 이번에 하금지급 신청을 하면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같이 다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면 본인은 식당을 하고 와이프는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와이프가 식당을 하고 남편은 또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사업자가 개개인이니까 1인 1사업체로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영기 사장님이나 안진근 사장이 사실은 낮에는 식당을 하고 저녁에는 조그마한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리업체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N잡시되고 하나만 해서 못 사니까요. 두세 개씩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1인당 4개 업체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 원 플러스 알판데 4개 업체는 2400만 원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저분이 너무 많이 지원을 만든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1개 업체는 100%를 주고요. 600만 원. 두 번째 업체는 50%. 세 번째 업체는 30%. 마지막 네 번째 업체는 2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개, 7개를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4개째까지만 하고 최대 200%만. 그러면 1200만 원까지를 받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지난해 기준. 폐업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12월 15일, 불과 며칠. 예를 들면 하루 차이 폐업 신고가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정말 600만 원, 수백만 원에 못 받는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지금 이의신청 제도나 이런 거는. 이건 이의신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출이 감소했는데 당국에서 매출이 증강으로 파악을 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내가 탈락했다 그러면 매출을 감소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교했다든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액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세 신고액을 부과한다든지 이의신청도 그런 오류나. 그런 경우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폐업 기준이는 지금 정부가 그냥. 기준을 딱 세워버렸으니까. 일방적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폐업했으면 돼요. 올해. 1월 31일 날 폐업했으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